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몇 해 전 보건복지부에서 대면 조사를 통해 실시한 노후를 고려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 39세에서 65세에 이르는 1086명의 답변자 대다수가 생활자금 준비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중복응답이 허용된 이 질문에서 생활자금 준비가 중요하다고 답한 비중은 무려 85%에 이뤘습니다. 아유 돈 중요하죠.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꼽은 것이 65.4%를 차지한 건강관리 그 다음은 정서적 안정이 29.3%, 여가활동을 위한 취미가 21.1%, 사회적 관계 형성이 17.6%,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이 6.2%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언급한 것들 중에 우리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필요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정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다른 요건들은 별 문제 없이 해결될 거라 믿고 있는 게 문제라면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노후 준비를 할 때는 재정적인 측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건강, 정서적 안정, 취미생활, 인간관계, 취업 등 모든 면의 준비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들의 노후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모두 네 편의 영상을 통해서 자가진단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가활동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은퇴 생활을 시작하신 분이라면 자신의 인생 후반전을 중간 점검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종이와 연필도 준비하실 필요가 없을 만큼 아주 간단한 네 개의 질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여가활동 부문 자가진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문제당 25점이 최고점입니다. 그래서 모두 잘 준비하고 있다면 1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은퇴 후 취미 여가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다 5점 거의 생각해 보지 못했다 10점 어느 정도 생각해 본 적은 있다 15점 비교적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다 20점 매우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다 25점 빛발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다음 문제로 넘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노후를 고려해 취미 여가 생활을 시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 6점 시작한 적이 있지만 현재 하고 있지 않다 12점 한 가지 정도 하고 있다 18점 한 가지 하고 있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다 25점 현재 어떻게 취미 여가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까? 별다른 활동이 없다 5점 비정기적으로 활동한다 10점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활동이 있다 15점 한 달에 정기적으로 하는 활동이 있다 20점 한 주에 정기적으로 하는 활동이 있다 25점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꾸준히 하고 있는 활동이 있다면 얼마나 하셨나요? 꾸준히 하는 활동이 없다 5점 1년 이내 10점 1년에서 3년 이내 15점 3년에서 5년 이내 20점 5년 이상 됐다 25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한 답변에서 얻은 점수를 합산하는 시간입니다. 자 한번 다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점이세요? 여러분들의 점수가 27점 미만이라면 상중하 중에 하에 속하게 됩니다. 노후준비가 하다 이거죠. 27점에서 65점 미만이라면 상중하에 중 그 다음에 65점 이상이라면 상입니다. 아주 잘하고 계신 거죠. 점수가 중하 때에 이르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은퇴 이후 남아둘 수도 있는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선배 분들 말씀에 의하면 시간은 남아도는데 할 게 없다면 그것만큼 지옥인 것도 없다고 말씀들 하시네요. 자 준비하실 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고려하신다면 좀 더 좋은 선택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은퇴 후에 갑자기 취미를 찾거나 새롭게 시작한다면 기초과정을 배우는 것이 되레 고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는 최소 은퇴 5년 전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 그렇다고 해서 이미 늦었다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닌 거 아시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는 말도 있듯이 취미생활에도 여전히 유해한 말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두 번째 제안입니다. 취미는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것과 배우자와 떨어져 나만 홀로 즐길 수 있는 것 이렇게 두 종류를 갖는 게 좋습니다. 시간 할애를 할 때도 이 두 종류의 취미활동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죠. 세 번째 제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대세를 쫓아 취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성격과 취향, 관심, 그리고 건강 상태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지속적으로 그리고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제안입니다. 취미에는 수동적 취미와 동적인 취미가 있습니다. 수동적 취미라면 독서, 영화관람, 박물관이나 미술관 방문, 스포츠 경기 또는 공연관람 같은 것들이 있겠고 동적인 취미라면 악기, 연주, 연기, 댄스, 등산, 낚시, 요리, 탁구, 그림 그리기 등 자신이 직접 하는 것들입니다. 이 수동적인 취미와 능동적인 취미를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는 게 좋은데 전문가들은 그래도 가능하면 능동적인 취미활동을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을 합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마지막 제안입니다. 돈이 되는 취미활동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목공, 공예, 사진촬영, 글쓰기처럼 뭔가 창작하거나 만드는 취미가 이런 종류에 속할 수 있겠습니다. 취미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역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면 이것만큼 금상첨화가 없겠습니다. 은퇴 이후 취미활동은 시간대우기 소일거리가 아니라 청춘 시절 자신이 품었던 꿈을 펼쳐보는 소중한 일일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찾아서 꾸준히 한다면 그것만큼 멋진 일도 없을 겁니다. 취미활동은 우리에게 생기와 활력을 주는 것은 물론 하루하루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그래서 설레임으로 내일이 기다려지는 취미를 즐길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은퇴 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